안녕하세요 여러분 싱어송메이터 프로듀서 레비씨입니다. 아임라이브 아리랑에 출연하게 되어서 제가 좋아하는 아티스트들의 무대를 제가 함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 너무너무 기쁘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. Songs from a Bad라는 EP 타이틀로 총 5곡이 수록되어 있는데요. 마지막 수록곡인 편지라는 곡이 어쿠스틱 편곡이 되어 있어요. 음원으로는 근데 이번 아임라이브 최초로 저희 밴드 편곡을 한번 새로 해봤습니다. 그래서 그런 점들을 재밌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저는 사실 이 앨범을 만들 때 제가 스스로 듣고 싶었던 것들을 최대한 담았었던 거여서 혼자가 아니라는 점을 가사를 통해서 많이 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침대에서 혹은 가장 편안한 공간에서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아임라이브 시청자 여러분 MCF때도 많이 기대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안녕.